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린 먹티 사이트는 위스키라는 곳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3월 11일이고 며칠 동안 충전 꼬박꼬박 자라면서 쓰고 있었고 농구 경기 다 보고 드디어 당첨이 됐다 하고 한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아이디는 잘려있네요. 300만원도 안되는 돈에 미련은 없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먹티 당하시지 말라고 글을 올려드립니다. 진짜 계약질들이에요. 텔레문의 주세요 하고 아이디 보내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양빵이라서 잘렸다 하고 끝입니다. 솔직히 사이트 입장에서 그냥 양빵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뻔하잖아요. 서로 욕박다가 끝났어요. 진짜 개쓰레기 사이트입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충전만 있고 환전하면 탈퇴시키는 쓰레기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하고요. 찾기 힘들다면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기를 당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